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차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는 갖고 있으며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자율주행이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요. 내년도에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로는 법규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개방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주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2023년 완전 자율주행차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적어도 2025년도에는 저희 자동차가 상용화가 돼서 이 거리에 저희 자동차들을 쉽게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SWM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